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썩 깔려 있어 잔무를 두드리는 달빛에 내가 파듯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썩 깔려 있어 잔무를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지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만 날 기억하는 사람 둘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니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가 친구 아침을 해도 사람 던이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답했죠 네 셋 헤이 잘한다 잘한다 좋아 어디를 기억하네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네 어디든 움직이고 아침에 정말 할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하네 좀만 좀만 멈추지 고기를 마셔 저번가 아침 되면 나는 좀 일으켜줘 저번가 아침 되면 나는 좀 일으켜줘 저번가 아침 되면 끝나죠 일으켜 사진 henint assess 예 예 예 예 예 예 와우 아 기분 정돼요